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대대적인 선거구 변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십 개 지역구가 분구되거나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신뢰계산, 손익계산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구가 해당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95번째 희생자, DNA검사까지 했습니다만, 단원고 황지현 학생으로 확인됐군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어제 수습된 희생자는 단원고 2학년 황지현 양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황량은 28일 저녁 6시 18분쯤 세월호 4층 중앙부에서 발견됐고, 18번째 생일이었던 어제 수습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안치된 황량은 다음 달 1일 발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295명,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습니다. 네, 헌재 결정 때문에 선거구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보면,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의 관계를 알아야 이해되는 결정이더군요. 네, 그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그런 제한이 어떤지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총선거인수인 5,128만 4,700여 명을 선거구 246으로 나누면요, 평균 인구는 20만 8,4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에 따르면 여기에 2대1 규정을 적용하면요, 한 선거구당 인원은 최소 13만 8,900여 명에서 최대 27만 7,900여 명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한 인구와 상한 인구의 편차가 두 배 이내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최하한이 13만 8,000, 그리고 최상한이 27만 7,000, 두 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 지금은 지금 3배까지 허용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3대1의 편차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편차에 따라서 어떤 지역구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을 보면요, 서울은 강남구 갑등 3곳, 경기는 수원시 갑등 무려 16곳, 그리고 인천도 남둥구 갑등 5곳, 이렇게 총 24곳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합니다. 이곳들이 조정에 따라서 분구될 가능성이 큰 곳이고요. 반면에 하한 인구수가 미달되어서 다른 곳으로 통합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성동구 을등 두 곳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상한 인구수가 초과되는 지역은 나눠 떼어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한 인구수 미달되는 곳은 어디로부터 더 인구를 더 붙이거나 아니면 이 구 자체가 또 나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때문이겠죠?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나누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같은 경우에는 16곳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구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많아서 지금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지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도 지역 그리고 대전 세종시까지 봤는데요. 충북에는 보은옥청 영동군 등 한 곳이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반면에 인구수가 미달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한 곳이 상한 인구수를 초과했고 세종은 하한 인구수 미달하는 곳이 한 곳. 그러니까 충북 지역과 세종시까지 합쳐서 보면요. 상한 인구수가 초과하는 지역과 인구수가 미달하는 지역 그러니까 통합될 곳, 나눠질 곳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또 다음 지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남권인데요. 전북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초과돼서 지역구가 나눌 가능성이 큰 곳이 두 곳 그리고 통합 가능성이 큰 곳이 네 곳입니다.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하한 인구수인 곳이 더 많습니다. 여수시갑 등 세 곳은 통합될 가능성이 높고요. 광주는 각각 한 곳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한 인구수가 미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통폐합이라든가 그런 분구가 이뤄진다면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을 비롯한 경북권 지역, 부산, 울산, 대구까지 보겠는데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곳이 경북의 경우에는 한 곳 그리고 하한 인구수 미달하는 곳이 영천시 등 6곳입니다. 그리고 경남과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울산은 아예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영흥남을 보면 그러니까 농촌 지역 쪽이 하한 인구수, 미달 지역들이 초과하는 인구수를 초과하는 지역보다 더 많게 나타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경북 같은 영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편을 하게 되면 지역구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특혜를 입을 정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밀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미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쉽게 자기네들의 밥그릇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리한 선거구를 숫자가 줄어들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을 앞두고 개리맨더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복잡한 산식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과 제주 지역인데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하한 인구수가 미달하는 곳이 두 곳이 있고요. 제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제주와 울산만 해당되는 곳이 없고 나머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통폐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된 곳들이 다 각각 분구되거나 기계적으로 통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치구, 시, 군 안에서 내부적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인구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총 62곳인데요. 실제 변경 개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로 나눈 지역의 경우 의뢰 인구가 상한 인구 기준을 넘기더라도 갑 지역의 인구가 부족하면 경계선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선거구 개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도 있고 선거구 자체가 변경될 곳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소방방제청 차장이 어제 사의를 표했는데 오늘은 또 소방방제청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조성환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 의해서 남상우 소방방제청장이 사표를 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뭐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냐. 보도를 보면 대부분 경질이라는 쪽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반대 입장인 남청장 그리고 조차장이 정부에 의해서 괘씸죄 성격에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을 뒷받칠 만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남청장의 경우 소방청 폐지에 대한 여야 의견에 대해서 개인 소관이 아니라고 답하는 등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소방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방방제청에 대한 정부 측 외압이 있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 차장, 어제 사회를 편한 조 차장의 경우에는 그제였죠? 정부 TF 회의에도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태스크포스에 참석하기까지 했던 조 차장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과연 자의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조직법 협상 마무리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합진보단 김재현 의원이 한마디를 했어요. 네, 통합진보단 김재현 의원은 오늘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협박성 경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43년 만에 애기봉 등탑이 철거됐죠. 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군요? 네, 오늘 한국일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회의석상에서 애기봉 등탑 철거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이 도대체 그것을 누가 결정했냐면서 호되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뒤늦게 국방부와 해병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등탑 철거 경위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각각 27일과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애기봉 등탑이 철거된 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애기봉 등탑이 있던 곳에 평화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철거된 자리에 다시 더 높은 전망대가 들어선다. 이게 확정된 계획입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는 등탑과 기존 전망대를 허물고 새로 전망대를 지을 때 전광판을 전망대에 설치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포시에 기존의 20m였던 등탑보다 3배 가까이 높은 4층 규모, 그러니까 54m 높이의 전망대를 신축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해서 유사시 대북 선전전을 단행할 수 있다는 계획, 이런 계획들이 전해지는데요. 이 얘기를 전해들은 김포시는 그럴 경우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살포 문제, 결국 대학 내 갈등 요소까지 되고 있습니다. 전단살포에 부산대 교수가 참여를 했죠? 네,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대북전단살포를 시작한 후 현재 대북전단 날리기 여답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파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30명이 학교 본관 앞에 모여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한 본교 철학과 최 교수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재학생들은 남북 긴장,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단체의 대표가 본교의 교수라는 것이 참담하다면서 강조했습니다. 네, 최 교수가 학교에서는 어땠습니다? 강단에서는 어떤 수업 중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부정으로 당선됐다고 주장을 하거나 또한 전교조나 민도총을 종북세력으로 비판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점을 빌미로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관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2년 조갑제닷컴에 부산대 철학과 학생들이 실명으로 게재한 글입니다. 최 교수는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종북좌액을 진보라고 하는 언론을 비판하라고 하는 과제 리포트를 내고 조갑제닷컴에 이 글을 실명으로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부산대는 최 교수를 정직 3개월 처분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이 학생들이 학점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그 내용들이라는 겁니까? 네, 학교 과제를 위해서 올린 글입니다. 네, 학내에서 이런 파면 요구가 나왔는데요. 부산대학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최 교수의 행동이 대의를 거스르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절차에 들어갈 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으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사실상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북전단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더군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다, 방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경찰 때문에 대북전단을 뿌리지 못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어요. 네, 이른바 민간 대북전단 살포 1인자, 처음으로 전했다는 전수자로 통하는 탈북자 이민복 씨가 경찰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5일 대북전단 살포 당시 경찰의 제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국가가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씨에 따르면 경찰과 군이 자신을 감시하고 전단시 살포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반발에 부딪히게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북자가 출입국 제한 등과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는데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문제삼아서 소송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 소식 좀 알아보죠.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부양 쪽에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은 좀 나빠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10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72, 그러니까 72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BSI는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BSI 추이를 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에는 82였다가 5월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9월에 잠시 개선되는 듯 하더니 10월에 들어와서 다시 추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쁜데 수출 기업은 특히 더 나쁘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1롯데월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또 다쳤다고 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네, 어제 오전 제1롯데월드몰 4층 난간에서 신용카드 크기의 철제 부속물이 떨어지고 1층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이 그곳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는데요. 이 직원은 피를 흘리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를 두 바늘 꿰맸다고 합니다. 네, 그게 부속물이라는 게 아까 신용카드 크기라고 했는데 어떤 물건입니까? 네, 유리로 된 난간과 난간 사이를 고정하는 사각형의 부속품입니다. 옆으로 밀면 분리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난간을 닦던 청소원이 대걸레로 부속물을 건드리자 이것이 분리돼서 떨어졌다는 것이 롯데월드 측의 설명입니다. 건물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난간에 이 부품이 부착돼 있습니다. 네, 뭐 신용카드 크기의 부속품이라고 하니까 작아 보이는데 쇳덩어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원의 과실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을 점검한 서울시 그리고 롯데월드 측은 모두 청소원의 과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전에 다시 정밀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글쎄요. 어떻게 고정을 시켜놨길래 대걸레로 닦았다고 그게 분리가 됩니까? 그 시점, 사고가 일어난 그 시점은 일반인들이 있던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임시개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런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협력업체 직원이 다쳤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방문객 또는 시민이 다쳤다고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원의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전점검을 사흘 전에인가요? 했었죠? 네, 시멘트 바닥 균열 논란으로 안전점검을 이미 시행했는데요. 그 당시에 분명히 안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기 개장을 서두르면서도 안전대책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1번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지사선거가 곧 열립니다. 이번 선거가 아베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오키나와 지사선거의 최대 쟁점이 주일미군기지 이전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나카이마 히로카제 현 오키나와 지사는 후텐마기지 현회 이전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지원책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번복했고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군기지는 후텐마기지가 있는데 이것을 해놓고 해안 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미일정부 간의 합의인데요. 이것을 저지하겠다는 게 오나카 다케시 전 나하 시장입니다. 이 오나카 다케시 전 시장의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당선이 되면 지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시건설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베 정권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기지 이전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긴 했지만 민심이 담긴 선거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얘기를 좀 해보죠. 강정마을 요즘에는 크게 보도에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최근에 군 관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현재 기지와 더불어서 군 관사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마을 동의 없이 관사를 건립하지 않겠다던 정부 그리고 군 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15일 강정마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제주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원지사는 당시에 형식적인 진상규명이 아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말을 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 관사 부분은 어떻게 제주도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허가가 난 상태는 제주도에서 원래는 대규모로 짓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과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군 당국에서 좀 더 규모를 축소해서 좀 꼼수적인 건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규모는 축소시켜서 주민 동의 조건을 회피해 갔다는 얘기군요. 이 부분에서 원희룡 지사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이 부분이 아마 주민들이 판단하는 진정성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